1. 기업체가 자사 제품의 홍보, 판매 촉진 등을 위해 제품 및 기업에 관한 자료를 소비자들에게 직접 호소하여 제품의 우의성을 인식시키는 전시 공간은? 1. 쇼룸 2. 사무소 건축의 실단위 계획 중 개실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사비가 저렴하다 3. 주택단지 계획에서 보차분리의 형태 중 벽면 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오버브리지 4. 도서관의 출납 시스템 유형 중 이용자가 자유롭게 도서를 꺼낼 수 있으나, 열람석으로 가기 전에 관원의 검열을 받는 형식은? 4. 안전개가식 5. 단독주택에서 다음과 같은 실들을 각각 직상층 및 직하층에 배치할 경우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3. 상층 욕실, 하층 침실 6. 다음 중 백화점 매장의 기둥 간격 결정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층별 매장 구성과 예상 이용 인원 7. 학교 운영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교과 교실형은 교실의 이용률은 높으나 순수율은 낮다. 8. 종합병원에서 클로즈드 시스템의 외래진료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전체 병원에 대한 외래진료부의 면적 비율은 40에서 45% 정도로 한다. 9. 공장 건축의 레이아웃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고정식 레이아웃은 기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정, 기계를 접합하여 배치하는 방식이다. 10. 극장 건축의 관련 제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의상실은 실의 크기가 1인당 최소 8제곱미터이 필요하며, 그린룸이 있는 경우 무대와 동일한 층에 배치하여야 한다. 10. 상점의 동선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상품 동선과 직원 동선은 동일하게 처리한다. 12. 건축 공간의 치수 계획에서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천장 높이 결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3. 심리적 스케일 13. 고대 로마 건축물 중 판테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드라마 부는 깊은 위치와 독립된 도리아식 기둥들로 동적인 공간을 구현한다. 14. 극장의 평면 형식 중 오픈 스테이지 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무대와 객석이 동일 공간에 있는 것으로 관객석이 무대의 대부분을 둘러싸고 있다. 15. 다음 설명에 알맞은 사무소 건축의 코어 유형은? 4. 중심형 16. 조선시대의 전자형 주택으로 대별되는 서민주택의 지방 유형은? 4. 함경 도지 방형 17. 매조넥형 아파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설비 구조적인 해결이 유리하며 경제적이다. 18. 고딕 성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중앙 집중식 배치를 지배적으로 사용하였다. 19. 단독 주택의 평면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부어 큰 주택의 서측이나 동측이 좋으며 남양은 피하는 것이 좋다. 20. 다음 중 호텔의 성격상 연면적에 대한 숙박 면적의 비가 가장 큰 것은? 2. 커머셜 호텔 22. 벽두께 1.0b, 벽면적 30m이 쌓기에 소요되는 벽돌의 정미량은? 3. 4470매 22. 석재의 일반적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석재의 강도는 조선 결정형이 클수록 크다. 23. 파워쇼벨의 1시간당 추정 굴착 작업량을 다음 조건에 따라 구하면? 2. 74.73mh 24. 도장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도료량을 표준량보다 두껍게 바르는 것이 좋다. 25. 콘크리트의 뇌화, 뇌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콘크리트는 뇌화성이 우수해서 6000도씨 정도의 화열을 장시간 받아도 압축강도는 거의 저하하지 않는다. 26. 아스팔트 방수 공사에서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3. 콘크리트 면과 아스팔트 방수층의 접착 27. 콘크리트 배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 3. 철근의 품질 28. 철근, 볼트 등 건축용 강제의 재료시험 항목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되는 항목은? 1. 압축강도 시험 29. 발주자에 의한 현장관리로 볼 수 없는 것은? 2. 하도급 계약 30. 어스앵커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인접한 구조물의 기초나 매설물이 있는 경우 효과가 크다. 31. 단순 조적 블록사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살 두께가 큰 편을 아래로 아야 쌓는다. 32. 다음 중 QC활동의 도구가 아닌 것은? 4. 기능 개통도 33. 철근의 가스압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접합되는 철근의 항목점 또는 강도가 다른 경우에 주로 사용한다. 34. 용재형 고무계 도막방수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완성된 도막은 외상에 매우 강하다. 35. 공사 계약 제도 중 공사관리 방식의 단계별 업무 내용 중 비용의 분석 및 VE 기법에 도입 시 가장 효과적인 단계는? 2. 디자인 단계 36. 커트널의 외관 형태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방식은? 2. 유닛 당시 37. 고층 건축물 공사의 반복 작업에서 각 작업조의 생산성을 기울기로 하는 직선으로 각 반복 작업의 진행을 표시하여 전체 공사를 도식화하는 기법은? 4. 로브 38. 수밀 콘크리트의 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소요 품질을 갖는 수밀 콘크리트를 얻기 위해서는 전체 구조부가 시공이음 없이 설계되어야 한다. 39. 철골 공사 집합 중 용접에 관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현장 용접을 하는 부재는 그 용접 부위에 얇은 에나멜 페인트를 칠하되 이 밖에 다른 칠을 해서는 안 된다. 40. 기성 말뚝 세우기 공사 시 말뚝의 연직도나 경사도는 얼마 이내로 하야 하는가? 4. 100분의 1 41. 강도 설계법에 따른 철근 콘크리트 당근보에서 FCK는 27MPa, FY는 400MPa 균형 철근비 0.02931대 최대 철근비는? 3. 0.0209 42. 그림과 같은 구조물에서 시점에 발생되는 모멘트는? 43. 온통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독립기초에 비하여 구조해석 및 설계가 매우 단순하다. 44. 일방향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에서 철근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가 500MPa인 경우 콘크리트 전체 단면적에 대한 수축 온도 철근비는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2. 0.0016 45. 길이 8m의 단순보가 100knm의 등분포 활화중을 받을 때 위험 단면에서 전단 철근이 부담해야 하는 공칭 전 단역은 얼마인가? 3. 565.91kn 46. 다음 그림과 같은 보에서 A점의 수직발력을 구하면? 2. 3.6kn 47. 단일 압축제에서 새 장비를 구할 때 필요하지 않은 것은? 3탄성 개수 48. 모살치수 8mm 용접 길이 500mm인 양면 모살용접 전체의 유효 단면적은 약 얼마인가? 4. 5421mm 49. 압축이형 철근의 기본 정착 길이를 구하면? 4. 415mm 50. 기초 설계 시 인접대지를 고려하여 편심기초를 만들고자 한다. 이때 편심기초의 지내력이 균등해지도록 하기 위한 가장 타당한 방법은? 1. 지중보를 설치한다. 52. 바람의 난류로 인해 발생되는 구조물의 동적 거동 성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균 변이에 대한 최대 변이에 비를 동계적인 값으로 나타낸 개수는? 3. 가스트 영양 개수 52. 독립기초의 N은 20kn, M은 10kn, M과 작용할 때 접지압이 압축력만 발생하도록 하기 위한 기초저면의 최소 길이는? 2. 3m 53. 다음 그림과 같은 내민보에서 흰 모멘트가 0이 되요. 2개의 반곡점 위치를 구하면? 1. 1은 0.765m, 2는 5.235m 54. 그림과 같은 찰근 콘크리트보의 균열 모멘트 값은? 4. 55. 6kn, M 55. 강구조에서 용접선 단부에 붙인 보조판으로 아크의 시작이나 종단부의 크레이터 등의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붙이는 판은? 1. 엔드텟 56. 강구조의 소성 설계와 관계없는 항목은? 2. 안전율 57. 다음 캔틸레버보의 자유단의 처진각은? 4. 파리아이븐 에피엘의 제곡 58. 그림과 같은 구조물의 부정정 차수는? 4. 6차 부정정 59. 다음 그림은 각 구간에서 직선적으로 변화하는 단순보의 모멘트도이다. C점과 D점의 동일한 흰피 2. 작용하고 5의 중앙점 2의 피가 작용할 때 피와 피의 절대값은? 4. 피원은 8kn, 피투는 12kn 60. 한계상태 설계법에 따라 강구조물을 설계할 때 고려되는 강도 한계상태가 아닌 것은? 3. 바닥재의 진동 62. 다음 중 겨울철 실내 유리창 표면에 발생하기 쉬운 결로의 방지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실내 공기의 움직임을 억제한다 62.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중에서 카가 최상층이나 최하층에서 정상 운행 위치를 벗어나 그 이상으로 운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3. 리미트 스위치 63. 도시가스 설비에서 도시가스 압력을 사용처에 맞기 낮추는 감압 기능을 갖는 기기는? 2. 정압기 64. 다음에 공기조화 방식 중 전수방식에 속하는 것은? 4. 펜코일 유니트 방식 65. 몰드 변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옥외 설치 및 대용량 제작이 용이하다 66. 간선의 배선 방식 중 평행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사고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67. 다음 설명에 알맞은 유체역학의 기본 원리는? 4. 베르누이의 정리 68. 전기설비용 시설 공간의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발전기실은 변전실에서 최소 10m 이상 떨어진 위치에 배치한다 69. 급수 및 급탕 설비에 사용되는 슬리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00원 시차 후에 교체, 수리를 편리하게 하고, 관의 신축에 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한다 70. 아파트에 각 세대의 스프링클러 헤드를 30개 설치한 경우, 스프링클러 설비에 수원의 저수량은 최소 얼마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4. 48. 세제곱미터 71. 평균 DOD 150ppm인 가정 오수 1000세제곱미터D가 유입되는 오수정화조의 1일 유입 DOD 양은? 1. 150kgD 72. 습공기를 가열할 경우 감소하는 상태값은? 3. 상대습도 73. 냉각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냉매를 응축시키는데 사용된 냉각수를 재사용하기 위하여 냉각시키는 설비이다 74. 온수난방의 일반적인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증기난방에 비하여 소요 방열면적과 배관경이 작게 됨으로 설비비가 적게 된다 75. 다음 중 냉방부와 계산시 현열과 잠열 모두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는? 4. 극간풍에 의한 취득연량 76. 면적이 100M2인 어느 강당의 야간 소요 평균 조도가 3200X이다 1개당 광소기 2000L의 민형광등을 사용할 경우 소요 형광등 수는? 4. 38개 77. 다음 중 방송 공동수신 설비의 구성기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2 모 시계 78. 급수방식 중 고가수조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규모의 급수 수요에 쉽게 대응할 수 있다 79. 습공기의 건구온도와 습구온도를 알 때 습공기선도에서 구할 수 있는 상태값이 아닌 것은? 3. 기류 속도 80. 변풍량 단일 덕트 방식에서 송풍량 조절의 기준이 되는 것은? 3. 실내 현열부하 81.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의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대지의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82.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투시도 83. 직통계단의 설치에 관한 기준 내용 중 밑줄 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기준 내용으로 틀린 것은? 4.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84. 거실의 채광 및 환기에 관한 규정으로 오른 것은? 이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 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85. 다음 중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대상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86.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관련된 기준 내용 중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오른 것은? 2.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87. 지방건축위원회의가 심해 등을 하는 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 4경관지구 내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88. 위락시설의 시설 면적이 1,000제곱미터일 때 주차장 법령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2. 10대 89.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틀린 것은? 4보일러의 연도는 내와 구조로서 개별 연도로 설치할 것 90. 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공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쓰레기 처리장 91.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가 5,000의 미인 경우 다음 중 승용승강기를 가장 많이 설치해야 하는 것은? 3. 판매시설 92.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회 주차장의 차로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틀린 것은? 3.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93. 다음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내용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3기업 감리 완료보고서 2은 공사 완료도서 94. 공사 감리자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공정표 및 현장 설계 도면 작성 95.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사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 96.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주거지역의 세부는? 1. 준주거지역 97. 다음 중 피난층이 아닌 거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3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98. 다음 거실의 반자높이와 관련된 기준 내용 중 안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의 용도는? 1.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9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이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곳은? 2. 일반 공업지역 100. 주요 구조부가 내와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와구조로 된 바닷병 및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하여야 하는 연면적 기준은? 3. 1000제곱미터 초과 4. 문화 및zek이란 5. 김재원 4. 김재원 5. 김재원